미니언 선생님들 미니언 안 올 거에요 진짜 예반데 라인저는 거의 뭐 못 이긴다고 보면 되고 대상력 저번에 그랬죠 이렇게 유틸 나와도 AD를 하기가 꺼려지는게 보호막에다가 회복까지 들고 오니까 절대 킬각이 안나옴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 새끼야 위에는 그냥 깽판이 났는데 못가 세금 못가 그라가스 인생 망했는데 이거 어떡함 전부 정말 몇 가지 다른 한 도전 이동 이동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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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옆에 드브가 있어가지고 이씨 잘하잖아 멋있어 아 렌즈 다 쐈는데 와 쟤 포지션 보인? 아 미사 스웨니 형이 좀 개빡인데 해보자 이것도 내가 먹어지네 아 미안하다 내가 킬을 먹으려고 해서 먹은 거 아닌데 이게 먹어지네 아 시리 럴럴 예 안갔어 어디있어 근데 이 형 잡을 수 있어? 어? 아 이게 공포가 걸려 아 아쉽다 와 저게 안 죽어? 죽을만 하지 않았나? 다 됐어 다 됐어 오 할만한데? 어 뭐야 이 사람 뭐해요? 복봄 상황 끝난 줄 알았지 발언 준비하고 있어 아 부탈컨을 해야 되나? 부탈컨 하죠 에? 와우 저게 갈 이유가 없었는데 용 30초라 나가자 하하하하 많이 버텼다 이 정도면 음 박스? 오 이야 기가 막힌 데 하하하하 그브가 결정적인 순간 한 번씩 잘려주는 게 크긴 하다 아 그만해 이 새끼야 어우 분신살렴 어우 하하하하 미안해 카이사야 원래 잘하는 친군데 서포시 이래서 그래요 하하하하 아 나 진짜 하하하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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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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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잔뜩 났니?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녀석아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하하하하 오우 야 이게 죽어? 가론 간 거 같은데? 아 아 용이라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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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잠깐 분신 잘 터지긴 했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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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 미니언 안 올 거예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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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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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어때? 마음에 들어? 르블랑이랑 합을 좀 잘 맞춰야 할 거 같은데? 하하하 하하하 제와드가 왜 안되나 했더니 네? 뭐야 어깨 뺐음 야야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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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니 어깨 뺐었어 이럴럴럴럴럴럴럴럴럴럴럴 이 녀석아 어딜 도망가 나 무탈컨 했었냐? 풀어볼까요? 차코도 개잘함 차코 좋은데? 라인저는 괴하나 미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딜량 1등 차코 미안 애는 착해 근데 명예는 아무도 안좋아 아니 이거 만화버그 언제 고쳐주는거야 고쳐준다고 한지가 벌써 몇달이 돼가는거 같은데 고쳐줄 생각을 안하는데요? 다 필요없고 제발 좀 정신차렸으면 좋겠어 게임이 항상 병들었다 그러긴하는데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요즘 운영도 그렇고 검은줄 나오는 버그 점점 넓어지던데 벵가드 나오고 나서부터 생겼던거 같은데 수락버튼이나 좀 없애라 매번 나오는 얘기잖아 악질 저격이라던지 어뷰징이라던지 이런게 좀 걸러질텐데 어느정도 유저수가 확실히 줄어든게 느껴지긴 해 아우 쉣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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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은거 오케이 왜 나랑 만나는거인 물음표 하하하하 진짜 비주류들은 닉네임 까야되긴 해 도의적으로 서치란시 경력직이야 아 속았네 속았어 나는 이런애들 만나는거인 경력직인줄 알았잖아 정독같아야지 하하하하 모르겠다 와빵새끼 연패박더니 수준이 야 일단 이거 불똥이 나한테 떨어질수도 있거든 아우솔 때문에 나간 속이 나 때문에 또 골 맞을수도 있기때문에 뮤탈컴 까지 생각을 좀 해놉시다 아우 쉽지 않네 요즘 솔랭 über 퀘스 아우 s**t 아우 s**t 이제가 좀 친다잉 근데 이걸 갱으로 온다고? 빈방이에요. 아래 삼캠 뭐야. 근데 우리 어소리 풀캠 놀긴 했거든? 엄청 느리긴 하네 근데. 언제 다 먹냐 이거. 나쁘지 않은데? 아래 삼캠 갱은 좀 선 넘었다. 요즘 누가 아래 삼캠 갱을 하나? 칼부 먼저 해가지고 칼부도 털리는 거 봐. 니신이 너무 느낌이 없는데? 이거 왠지 알리가 한번 박을 거 같은데? 이거 지금 박지 않을까? 니신 기다려나? 넌 레더트? 아 이게 안 좋은데. 이럴 때 또 비스킷이 아쉬울 때가 있어. 야 솔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이래서 좀 선입견을 가지면 안 좋은 거 같긴 해요. 그리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뿡. 님 못 지우잖아 이거. 팔 짧아가지고. 어? 갖다 박으셨는데? 그냥 시작부터 석이 잔뜩 나가있음. 아 이것도 내가 먹냐. 어 야 타워를 맞으시면. 아이씨. 그냥 지면듬. 충분히 좋아 보이긴 해 근데. 제발요. 응? 후차 까비. 아 씨. 막아질 수 있었는데. 아. 참아? 이걸 어떻게 참아. 왜 방어 안 쓰냐? 안 죽을 거 같았어? 잉골블 챌린지는 할까? 비전이 빠지셨는데. 에이. 하하하하하하. 얼봐 임마. 뭘 봐 이 새끼야. 이거다 먹어. 올. 신드라가 그루밍 해주는데? 하하하하. 절실하다는데? 근데 뭐 저러고. 던지진 않아서. 열심히 하는구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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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다 이러네?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 아니 카이산 게임 이기니까 갑자기 조용해졌냐? 너 그런 캐릭터 아니었잖아 얘? 진짜 미치겠네 무빙무빙 아 진짜 야 진짜 짜친다 너 끝까지 저러네 역하다 역해 800점 아이디로 친추 좀 주십쇼 궁금합니다 이즈랑 싸우는 거 같은데? 이겨도 싸우고 저도 싸우고 게임이 참 아니야 이거는 그냥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거 상대 정글 들어가기가 애매할 때가 있더라구 이걸 써 이걸 안써? 뭐 이러면 상대 정글 들어가서 가구마구 괴롭혀 보겠습니다 없어요 뷰를 먹었나? 풍글로 했네 뭐하니? 뭐하니? 잠시만요 뭐하니? 잠시만요 뭐하니? 나 나 나가 이 새끼야 아 아 아 아쉽다 뭐야 나 못잡을 거라고 봤는데 뭐야 뭐해? 살펴봐시고요 지금 멘탈 나갔다 어떡해 나필이 멘탈 나갔어 윗됐어 나 로밍 두번 밖에 안갔는데 왜이래 왜이래 정신을 못차리냐 칼든 강도가 세 번이나 찾아오면 아니 몇 번 안갔어요 솔킬을 더 많이 따였는데 무슨 사람은 그거 한 번으로 죽는다고? 알바로 게임 형주야 형주를 이렇게 만든 원흉은 상대 바텀이야 라인전을 누가 그렇게 노잼으로 하래 너네가 나를 이두로 인도했다 하하하하하하하 갱 안오면 바로 박는다잖아 하하하 오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